이번 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. 연탄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웃들에게는 그만큼 겨울나기가 더 혹독한데요. 연탄 나눔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단독 주택에 살며 연탄 난방을 하는 김보견, 이길정 어르신. 요즘 같은 겨울을 나려면 하루에 연탄 8장이 필요합니다. 배달료를 합쳐 장당 850원. 한 달 15만 원 안팎의 생계수당으로는 벅찬 돈입니다. 때맞춰 찾아온 도움의 손길. 3.65kg 연탄을 손에서 손으로 쉴 새 없이 나릅니다. 오늘 이 가정에 배달된 연탄은 350장인데요. 이 정도면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. 보통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하루 6장에서 8장, 계산하면 1000장에서 1500장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연탄은 그 절반. 광주에서 연탄 난방을 하는 760여 세대 대부분은 그 나머지 도움이 필요한 셈입니다.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으로 90여 세대에 연탄 2만 5천 장을 더 배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